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의사 루루언니입니다 요즘 나만 없어 고양이 라고 할 정도로 귀여운 외모에 새침한 행동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요요물 고양이가 인기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요요 작은 생명체와 같이 살 수 있을까요? 한 10만원 정도면 주문할 것 같다고요? 그럼 저랑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? 자 먼저 19년도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반려묘를 키우는데 한 달 평균 12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겠죠? 저도 한번 한 달 유지 비용을 예상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울 때는 보통 사료, 모래, 장난감, 스트레처 그리고 각종 조공품들이 들게 될 텐데요 개묘차가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마리당 사료 한 1.5kg 한 포라고 생각해보면 한 2만원 초반 모래는 벤토나이트 기준으로 6.5kg 한 포 하면 한 2만원 정도 근데 모래는 팍팍팍 팔 수 있게 좀 높이 쌓아줘야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, 스크래처 합치면 한 만원 정도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로서 조공품 받쳐야 되잖아요 이런 덴탈 간식이나 츄르 같은 거 합치면 한 2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죠? 음... 7만원? 오... 기본만 따지면 매달 7만원 정도씩 들어가겠네요 그럼 통계자료에 나온 12만원보다는 5만원 정도 싸긴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 자료, 기본 모래 기준일 때예요 아 그리고 또 병원비 불규칙하게 들긴 하겠지만 언제 아플지 모를 아이를 위해 한 달에 한 5에서 10만원 정도씩은 적금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병원비까지 유지비용으로 포함을 시켜 생각해봤을 때 매달 12만원씩은 정기적으로 들긴 하겠네요 오... 그럼 나도 한번 키워볼까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입양 초기 비용! 고양이를 처음 데려올 때 필수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정말 딱 필수템들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밥그릇, 물그릇, 화장실, 발톱깎이, 브러쉬, 이동장, 반영구 돌돌이, 전용 샴푸 이렇게 많아?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가성비템들로 샀을 때 한 1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아직 캡타워 캡폴 이런 것도 안 샀다는 거 그리고 입양하시면 동물병원 방문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컨디션 체크도 해주지만 그 아이의 나이나 발육상태, 영양상태에 맞는 케어 방법 또한 알려주시기 때문에 초보집사는 꼭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아기냥이든 길에서 간택받은 냥이든 백신하고 구충은 필요하니까 백신 3번, 광견병 1번, 그리고 구충 1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 한 20만원 정도 추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성화, 중성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면 성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에서 50만원 정도 추가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따져본 입양 초기 물품, 그리고 유지 비용, 병원 비용 이거 한번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다 얼마야? 귀엽다고 무작정 어버우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비용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입양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보도록 하자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이상 수의사 로루언니였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ooking at